나진영 베이리 선교사님의 K-Art Studio 오픈을 축하합니다.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적이 있습니다. 축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. 오병이어를 앞에 놓고 축사하시고 나누어주니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았습니다. 나진영 베이리 선교사님의 K-Art Studio 오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. 첫째, 그동안 하나님께서 두 선교사님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심으로 인하여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여러 나라 비전트립을 다니고 인도에서 준비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정착하여 마침내 센터를 오픈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. 둘째, 앞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송축을 드립니다. K-Art Studio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.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. 잘되기를 바랍니다.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